찌양 폭로 찌양 폭로가 아직도 안 끝났죠 현재 찌양 거짓 해명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찌양은 강요에 의해서 유흥 삐삐에서 일을 했다고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 남친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비와 협비를 당했고 이로 인해 뒷광고 탈세, 유흥 삐삐 근무 등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다는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업소 사장의 증언이 올라왔어요 찌양과 전 남친은 과거 종로구의 한 노래방에서 근무하다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이를 증언한 업소 사장이 운영하는 한 여의도주점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전 남친과 찌양은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다고 해요 증언하는 사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두 차례의 찌양 해명 영상을 모두 봤다 우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꼬임에 빠져 강제로 일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출근도 아직도 모두 자유롭다 강제로 근무를 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적어도 근무할 당시 전 남친이 찌양을 폭비적으로 대한다거나 하는 장면은 볼 수 없었다 폭비적이고 높비적인 관계였다면 티가 났을 것은 물론 요새 강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찌양과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급여 통장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업소 사장님과의 인터뷰 내용도 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대학생 시절에 이동현 씨를 만나게 됐고 이동현 씨의 꾀임에 빠져서 유행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찌양의 해명 이게 굉장히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 노래방을 만나서 동현이가 사귀고 있었고 가게로 온 겁니다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게임에 빠져서 강제로 일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일하는 분들은 출근하는 날, 시간 이런 게 엄청 자유롭고요 실제로 이직도 쉽고 매우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로 게임에 빠져서 들어왔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여성 두 명한테 찌양은 2억 2천만 원가량을 뜯겼다고 이야기했죠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런데 찌양은 해명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동안 전혀 모르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성 두 명에게 흑박을 받아서 한 명당 600만 원씩 매달 1,200만 원씩 매달 1,200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2억 2천만 원가량을 뜯겼다 라고 밝혔는데 제가 그 여성 두 명이 누군지 압니다 동현이가 데리고 온 애들이었고요 그 당시 정원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두 명이 누군지도 다 알고 이동현 씨가 직접 데려온 애들이고 그 당시에 박정원, 찌양하고도 함께 일했던 사이고 이건 모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명 아가씨가 이름이 뭐고 증거자료 뭐 이런 것도 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거죠? 네 이름이 송... 현재 댓글 반응은 찌양 반성 방송 안 하면 룸스스스 사장 찌양 일일 계좌 이체되어 공개하겠구만 완전 빼박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데요 그 다음엔 다음엔 양파는 등станов기를 우리 어떤 이런 밑에 바로 가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